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마다 아픈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제게도 역시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만 두었다가 이젠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덧나고 또 덧난 제 마음속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연배인 어머님 아버님들은 제 글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옛말에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 말이 남들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힘들게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롭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하네요. 저는 그때 그 시절 스물 둘이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꽃다운 나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투박하지만 성실한 남편을 만나 서울 외곽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도둑도 많았고 사람 사이에 정도 많았죠. 남편은 볼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일요일마다 한강 백사장에 나가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참 찢어지게도 가난했지만 남편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아들에겐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여덟살짜리 어린 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철형아, 넌 꼭 아빠처럼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야. 잘 알겠지? 남편이 하도 세뇌를 해서인지 아이는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겠다며 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군요. 믿겨지시나요? 여덟살짜리가 친구들은 밖에서 소꿉장난하고 놀 때 우리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꼬물거리는 손으로 숫자나 낱말을 열심히 익혔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철형이 좀 봐. 이 녀석이 벌써 한글로 제 이름을 쓰잖아. 당신도 참, 그게 그렇게도 좋아요? 그럼 당연히 좋지. 우리 철형이는 분명 씩씩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거야. 틀림없어. 맞아요. 우리 철형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빨리 지나간다던 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죠.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져버렸고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그 길로 저승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슬픔보다는 앞으로 살 길이 더 막막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정확히 서른이었거든요. 나이 서른에 과부가 되니 참 힘들 일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니 동네 양아치들이 찝척대는 사람들도 많았고 돈 많은 노인네가 한 달에 얼마 줄 테니 자기한테 시집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별별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만큼 아들이 받은 상처도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재산이라고는 쥐뿔도 없는데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키운다는 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철형이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전 처음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불판 닦고 기름기 묻은 접시를 설거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현기증까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맥주 한 잔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찍 가봐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술에 취한 사장님은 강제로 저를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면 해고야 해고 내일부터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차비도 챙겨주고 그렇게 잘해줬더니 사람 호의를 무시해? 아휴 사장님 지금 어린 아들이 혼자 기다리고 있어서요. 가서 밥도 챙겨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30분만 앉았다 가라고 내가 차비 두둑히 챙겨줄게.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가 신랑일을 하고 있는 사이 사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유도 없이 한동안 머리채 잡히고 질질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이 오해를 하신 거였어요. 저를 여우라고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사장 꼬시는 꼬리 달린 여우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잘해주셔서 저는 그에 맞게 응답했을 뿐이었는데 평소에 지켜보던 사모님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사과를 받긴 했지만 차마 그 식당에서는 일을 못하겠더군요. 그 이후 전 건물 청소, 명함 돌리기, 우유배달, 나중에는 파출부 일까지 하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아직 젊은이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오직 돈이 목표였어요. 아들을 의대 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게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은 항상 제가 일을 다녀오면 등 마사지도 해주고 발도 주물러주면서 엄마, 내가 나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노릇까지 다 할게요.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꼭 엄마 호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엄마로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며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힘을 내지 않는 어미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이제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고달픈 시간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던 남편의 말처럼 어느새 아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됐고 그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네요. 그동안 했던 고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남편은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스스로 등록금을 벌려고 했고 밤낮을 쪼개가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기 바랬지만 아들은 그런 건 자기에겐 사치라면서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해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죠. 결국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의사 면허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한지 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이제 고단했던 제 인생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의사가 된 아들은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었어요. 엄마 요새 어디 아픈데 없어요? 어? 아픈데? 글쎄 딱히 많이 아픈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나이 땐 안심하면 안 돼요. 미리 미리 병원 다니면서 피검사도 하고 대병검사 같은 것도 하면서 만성질환 같은 거 미리 발견하는 거죠. 제가 병원에 말해둘 테니까 이번에 꼭 들르세요. 어? 그래? 괜히 내가 폐 끼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의사인데 이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전 이렇게 아들 덕분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병을 관리할 수 있었죠. 의사 아들을 둔 덕택에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의사가 된 아들은 수입도 넉넉해졌고요. 자신이 생활비도 대고 엄마 용돈도 드릴 테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성화였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엄마가 고생하면 남들이 다 욕한다면서 말이죠. 전 괜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됐죠. 아들은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고달픈 채의 인생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 생각도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아들 모습을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한 효자 아들이 든든하게 절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도 꾸리고 애도 키우면서 사는 걸 보는 것 뿐이었죠. 그런 제 희망과는 다르게 아들은 여자애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을 둔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중매가 들어왔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살던 주인집에서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쏙 든다며 제 조카와 만나보게 하자고 절 귀찮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아들을 떠봐도 아들은 고개를 내져웠어요. 엄마,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병원에서 일도 더 배워야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손주 며느리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잖아요. 엄마랑 평생 같이 산다는 아들의 그 말이 그리 나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학복한 팔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아들 덕을 보면서 살려고 그런 고생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들은 실력 있는 외과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 아들 덕택에 살림도 넉넉해져서 예전 고생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저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 보는 게 엄마 소원이지. 그래서 제가 엄마 소원 이뤄드리려고요. 어? 그 말이 정말이니? 너 혹시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거야?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이런 친구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휴, 그래,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래야지, 암. 근데 어떤 아가씨니? 우리 아들 결혼할 결심을 하게 만든 아가씨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인사 한번 시켜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어요. 분명 엄마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우리 아들이 어련히 좋은 아가씨 골라 쓰려고. 우리 철영이가 결혼을 한다니까 이 엄마가 너무 좋다.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제 가정을 꾸리며 산다는 게 한편으론 아쉽기도 하지만 자식의 행복한 인생을 빌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전 연애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은희라고 해요. 반가워요. 전 철영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어머니 그런데 나이답지 않게 참 고우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진짜예요, 어머니. 아,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인데 너무 존대하고 그러면 제가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편하게 할게요. 뭐랄까요? 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는 제 생각과는 매우 먼 타입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성스럽고 조신한 며느리감을 상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얼굴은 조망만 한 게 예쁘장하긴 한데 짧은 치마에 입담도 거침이 없는 좀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싫은 내색은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식사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오빠가 영 숙맥이잖아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똑부러진 여자친구 만난 게 오빠한테 얼마나 행운인데요. 호박이 넝꿀치에 굴러온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어? 그런가?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빠 같은 사람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야무진 사람이랑 만나야 손해 안 보면서 살죠. 그래, 그럼 은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저요? 저 탤런트예요, 탤런트.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연속극에 단역으로 좀 나왔고요. 연극 무대도 좀 섰고요. 아, 그래? 뭐 그러고 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알아보는 사람보다 몰라보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외모는 여자인 제가 봐도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아들 녀석은 그런 외모에 홀딱 반해버리고 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얼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씨나 성품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들이 제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아가씨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0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에 어긋난 복장이며 말버릇,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산을 떨어대는 모습도 그랬고요. 본인이 탤런트라는 걸 뽐내며 마치 제 아들을 만나주는 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성이 좀 모자라다고 할까요?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까 전 그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착한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속이 꽉 얹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색한 자리가 겨우 끝나고 전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철형아, 그 아가씨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했지?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어요. 엄마 보긴 어때요? 참 예쁘게 생겼죠. 그래, 뭐 어여쁜 아가씨이긴 하더라. 그런데 철형아, 우선 너희 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니? 왜요, 엄마? 혹시 은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 솔직히 엄마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아니더라. 예의에 어긋나는 복장이나 말투를 보니까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은희가 배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요. 배우들은 자기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전 그래서 더 좋던데? 다른 여자랑 달리 내승도 없이 시원시원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애랑 결혼은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결혼 상대자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잖니. 그러니까 더더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결혼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아가씨 좀 더 진득하게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에이, 엄마도 참.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봐서요. 은희가 첫 만남부터 통통 튀니까 엄마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은희 걔가 얼마나 착하고 심성이 고운데요. 엄마야말로 은희를 더 겪어보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 아무튼 저희는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기쁘게 허락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야 뭐 할 수 없지만. 아들 인생인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말대로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감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지만 아들 눈에는 멋진 아내로 보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그해 가을 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는 아들의 새로운 인생이 무탈 없이 행복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애교도 부리는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어여쁘게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게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잘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은희 왔니? 네 그런데 어머니 파마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머리가 너무 많이 풀렸네. 그러니? 네 그렇다니까요. 이따가 저랑 같이 미용실 갔다 와요. 요새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머리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아주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래 볼까? 제잘거리는 산새처럼 성격이 밝고 발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던 제게 막내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살림 솜씨는 좀 서툴었지만 이것저것 배우려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죠. 괜히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생각에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제게 귀한 손자까지 안겨준 복덩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이 있어요. 선물?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웬 선물이니? 어머니 곧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희 너 아이 가졌니? 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했는데요. 저 임신했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정말 고맙다 은희야. 고마워. 에이 고맙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제게 사랑을 듬뿍 주신 덕분이죠. 며느리가 행동이 좀 가볍고 여우 같은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남편 좋아하고 제게 모나게 굴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긴 어떤 며느리가 와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전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달란하게 살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신경 쓰인다며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했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점점 제게 소홀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물론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그 정도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쩌다 제가 찾아가도 반가운 기색 없이 냉랭하기만 하고요. 처음에 보였던 며느리의 살가움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수화기를 통해서 찬 바람이 쌩쌩 불어오기 일쑤였어요. 은희야,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손자 생각이 궁금해서 연락 한번 해봤다. 네,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언제 한번 넘어오지 않을래? 애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서요. 나중에 봬요. 응, 그래, 그러자꾸나. 출산 우울증이라도 있는 건지 며느리가 차갑게 구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만 그러면 좀 더 낫죠. 엄마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던 아들 녀석까지 연락이 뜸해지니까 제 마음이 허터허터 지는 겁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절 찾는 날도 드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 낳고 산다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들 녀석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더 짙었죠. 언젠 엄마랑 평생 같이 산다고 호언하더니만 제 마누라 새끼 생겼다고 이 애미는 거들떠도 안 보니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철형아, 엄마다. 요새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 한 번 했어. 네가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아, 그랬어요? 요새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언제 한 번 내려갈게요. 엄마, 나 좀 바빠서 통화 오래 못해요. 어? 그래, 알았다. 꼭 한 번 내려와라. 네, 끊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 내외 얼굴 보기가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던 며느리 손자 다 봤는데 이렇게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다 갈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모처럼 아들 내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제 기분은 들떠 있었죠. 그런데 아들한테서 뜻밖의 오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서요. 아니, 왜? 명절에 겨우 아들 얼굴 한 번 보는데 왜 못 내려와? 이번 명절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한 번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영 빡빡해서 이번엔 못 내려가고 다음에 시간 한 번 내서 따로 내려갈게요. 뭐? 그러니까 사도 너른 모시고 여행 가서 못 오겠다는 거니? 네, 장인어른 칠순 겸해서 여행 한 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바깥 사돈 칠순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굳이 명절 연휴를 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언제부턴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제 처지가 참 불쌍하게 생각되더군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인이? 너 이번 명절에 못 올라온다고 하던데 진짜 올라오지 못하는 거야? 오빠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한 번 다녀오려고요. 그동안 번듯한 여행 한 번 못 보내드려서요. 그래, 그건 알겠는데 나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네? 어머니가 왜요? 왜라니? 나도 이번 명절에 너희 얼굴도 보고 귀여운 손자 재령도 보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명절 아니면 너희도 잘 내려오지도 않잖니? 사돈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건 좋은데 혹시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되겠어? 나도 니들 얼굴 본 지가 1년도 다 돼가는구나. 안 돼요. 이미 비행기표랑 효텔도 다 예약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리 속이 좁으세요, 어머니? 무슨 애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뵐 거니까 이런 걸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애 때문에 힘들게 육아전쟁하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뭐?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니는 계속 했던 말 반복하게 만드니까 그러는 거죠.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뭐? 아니, 은희야! 며느리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속이 상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도 조금도 생각해보지도 않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황당한 마음이 진정도 안 되고 기분이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제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왜 은희야한테 전화해서는 잔소리하세요? 제가 못 내려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해요? 철영아, 엄만 그게 아니고 집사람도 저 쉬는 날 겨우 일정 잡아서 여행 한 번 가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트집 잡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며느리 잡아서 속이 시원해요? 아니, 얘가 정말 내가 언제 은희를 잡았다고 그래? 그냥 일정을 변경하는 게 어렵냐고 물은 것뿐인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제주도 다녀와서 어련히 엄마 집에 찾아갈까? 정말 얼음 닿지 못하게 왜 그래요, 정말? 뭐? 너 말 다 했니? 아, 됐어요, 됐어. 엄마가 자꾸 이러면 이번 명절만이 아니라 평생 못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흥분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쏘아대고는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요. 단 한 번도 제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아들인데 마치 딴 사람처럼 구는 모습이 당최 적응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제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날은 제게 와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날도 아들 부부는 제게 생일 선물을 주는 대신 큰 아픔을 선사해 주더군요. 생일 전날까지도 아들 부부의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철형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요새 왜 통 전화가 없어? 걱정돼서 전화해봤다. 아 엄마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긴 엄마가 아들한테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 엄마 생일인데 전화 한 통도 없어서 전화해봤다. 좀 서운하구나. 에이 엄마 요즘 누가 일일이 생일을 챙겨요. 바빠 죽겠구만. 엄마는 아들이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이 엄마 생일 선물 아닌가요? 아무튼 죄송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뭐? 넌 네 처자식만 중요하고 이 애미는 눈에도 안 보이니? 엄마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걱정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 애 낳고 너 애 낳고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왜? 네 마누라가 가기 싫대? 아 사실은 엄마 집에 가면 이상한 냄새 나고 위생상 애한테 안 좋다면서 자꾸 안 간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저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나중에 애가 좀 크면 그때 갈게요. 뭐? 너 말 다 했어? 저는 아들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냄새 나고 더럽다고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뇨. 제 집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아들 혼자 와서 잘 지내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며느리가 가기 싫다고 했다고 자기도 안 온다뇨. 이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배신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너무나도 변해버린 아들 이제는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보니까 인생이 참 더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남편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서러운 마음에 남편 사진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말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진 속 남편은 빙그레에 웃기만 하는데 차라리 혀 확 깨물고 남편 곁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이젠 다시는 아들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것 역시 부모의 역할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전 아들 며느리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아들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큰 우산이었어요. 아들 내외와 전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주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먼저 중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 잘 살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아들은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한 글자로 문자를 보내더이다. 2년 만에 연락했는데 잘 사시냐는 말도 없이 네 하고 끝이라뇨. 저는 결국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하니 아들 며느리 아무도 기다렸다는 듯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참 서러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더군요. 마시지도 못하는 막걸리를 마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왜 제게 연락을 안 한 줄 아시나요? 바로 그 탈렌트 했다던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애들 신혼 초에 며느리한테 했던 잔소리가 마음에 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혜미가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몇 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모두 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 밖고밖고밖 챙겨야 한다. 아침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어서 안 돼. 예 집이 이게 뭐니 화장실이고 주방이고 이렇게 더럽게 살면 어떡해. 설거지 제때 안 하면 냄새 나는 거 몰라? 시간이 지금 새벽 두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밖에서 놀고 있는 거야? 여자가 결혼했으면 일찍일찍 다녀야지. 우리 아들이 전화 왔잖니. 너 전화 안 받는다고. 어여 들어가라. 꼭 들어가서 전화해라. 알겠니? 이렇게 저는 며느리가 주부로서 도리를 하지 못할 때 어른으로서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며느리한테 아들이 잡혀 사는 것 같아 나무란 적도 있었고요. 그게 며느리한테는 시집살이로 들렸나 보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아들 집에 가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손주 낳고 매정하게 나오니까 요즘 애들이 독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내미까지 똑같이 행동을 하니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농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년째가 다 되어갈 무렵 여느 때처럼 혼자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글쎄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놈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니 너 철형이 아니냐 엄마 저 왔어요 세상에 저는 아들 얼굴을 보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 얼굴이 아니었어요 통통했던 볼살은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눈빛이 퀭한 것이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애가 삐쩍 말라서는 며칠이나 굶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는 작다할 만한 어린애가 겁먹은 표정으로 바싹 붙어있더라고요 네 꼴이 그게 뭐니? 어? 네가 왜 이런 꼴로 여기로 온 거야? 은이는 은이는 어쩌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얼른 말해봐 얼른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에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대체 며느리는 어딜 가고 아들과 손자만 거짓고를 하고 나타난 걸까요? 전 얼른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고 아들과 손자는 며칠은 굶은 것처럼 차려진 밥상에 몰두하더군요 그것만 봐도 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됐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아들이 담담하게 풀어놓은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놀란 아들이 며느리에게 울고 불고 매달린 모양이에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원하는 거 다 해주겠으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만류했다는 겁니다 결국 별거 상태로 지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지냈고요 그동안 손자는 아들이 도우미까지 구해서 겨우 키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며느리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고 며느리는 그것도 모자라 집과 부동산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아들은 며느리의 요구대로 재산을 전부 며느리 명의로 돌려주었고 며느리가 쓰는 카드값까지 꼬박꼬박 내주었다는 거죠 아무리 아들이 의사라지만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집까지 얻어서 나간 며느리에게 매달 수백에 달하는 생활비도 감당해야죠 아들 키우는 육아비와 생활비도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다 며느리의 사치까지도 해결해야 하니 아들이 오래 버틸 수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욕을 했지만 며느리는 요지부동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진 아들은 몰래 뒷조사를 했고 자신의 아내가 바람까지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가 그저 성격 차이로만 이혼을 요구하는 줄 알았던 아들놈은 며느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쓸개까지 다 내어주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찾아 따지려고 했을 땐 이미 며느리는 자취를 감추고만 뒤였답니다 며느리 앞으로 돌려줬던 모든 재산도 이미 처분한 뒤였고요 아들 수중에는 빚만 잔뜩 남은 상태였고 아들은 그 충격에 의사생활도 잠시 젖고 거의 패인처럼 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손자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 앞에서 피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당장이라도 며느리 그년을 찾아서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제가 뒤늦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여우집 여우집 같은 연기를 하며 아들을 구워 삶았고 그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어미까지 배신하며 며느리에게 환장했던 걸로 보였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인물이 잘난 편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조건 배경 보고 결혼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그년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던 거였는데 우리 아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홀라당 넘어가고 만 거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이 찾아온 것은 결국 저였던 거고요 아들 말을 다 듣고 나니 속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대체 이 며느리녀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걸까요 당장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이미 아들이 신고를 한 뒤였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불화에 가깝고 아들이 모든 명의도 다 바꿔주고 그래서 사기로 보기엔 애매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 그 말에도 말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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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돌아온 건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손주만 주고 나가라고 쫓아버렸네요 그러지 않으면 이 손주도 돌보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죠 손자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 잘못 만난 게 죄이겠죠 아들놈은 아직도 며느리를 잊지 못하는 듯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네요 아들은 오늘도 전화와서 며느리한테 연락 없었냐고 헛소리를 하네요 이런 아들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손주는 뭘 모르고 아주 예쁘게 자고 있네요 부모 사랑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이 할미 집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자고 있으니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제 박복한 팔자가 운명인가 봅니다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아들놈은 보기도 싫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앞서네요 하루하루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애청자분들의 가정에는 늘 행복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